건강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변이가 지속되니까 또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정말 지치고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변이를 극복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것 몇 가지를 소개 드리면서 또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오스가 무엇이죠? 사실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한 3주 정도 지나가면서 특별히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면 75%가 무슨 변이가 됐을까요? 바로 오미크론 변이로 변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가 듣는 것은 알파가 있고 또 델타가 있고 오미크론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주시하고 있는 그 변이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파가 있었고 델타가 있었고 이제 오미크론인데 알파의 경우는 전체 그 변이의 숫자를 보면 23개고 델타는 17개고 오미크론은 50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할 때 필요한 돌기당 단백질 그 부분의 변이가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이 되느냐에 따라서 침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돌기 결합 부분이 RBD라고 하는데 한 군데가 변이가 됐었고 델타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변이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열 군데가 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포를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 결합 부분이 훨씬 더 결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포 속에 잘 들어오면 그만큼 더 복제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전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는 왜 생깁니까? 복습을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복제하는 그 단계에서 실수에 대한 교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서 돌기당 단백질이 변형이 되는데 그것이 변이가 되면 세포화하고 결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잘 결합하는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결합하다 보니까 세포 속에 훨씬 더 침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복제가 훨씬 더 많이 되는 상태의 바이러스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해졌는데 다행인 것은 독성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을 정리를 하자면 과거의 변이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데 그 전파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R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 R 수치가 3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이 감염됐을 때 3명에서 5명에게 감염을 시키는 전파력이 생겼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독성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24일 날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감기 증상의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콧물 좀 나고 좀 피곤하고 그리고 기침도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냄새 맡는 것이나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콧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콧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기일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증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가 현저히 감소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이 전에 투입이 됐던 돌기당 단백질을 알아보는데 돌기당 단백질의 모양이 살짝 바뀐 오미크론을 봤을 때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피하는 바이러스들을 그래도 막으려면 여전히 백신과 백신 부스터가 중요한데요. 백신과 백신 부스터를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RNA 형태의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파이저나 모델나 백신을 맞으시면 에스트로제니카나 잔슨앤 잔슨 보다는 혈전의 확률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론하기에는 일단은 mRNA 형태의 백신은 돌기당 단백질에 해당되는 유전 물질만 투입을 하는 것이고 DNA 바이러스 에스트로제니카나 잔슨앤 잔슨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전체를 무독화시켜서 독을 빼고 그 안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을 투입하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큰 이물질과 싸우다 보니까 혈전이 더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전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는 병균이잖아요. 그런데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항체가 병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우는 단계에서 피딱지가 생기는 것을 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00% 혈전이 생겨서 우리 몸을 죽일 정도로 큰 병을 일으킬 정도로 혈전이 생기지 않더라도 전쟁터에서 피딱지가 생기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왜 피딱지가 생기고 혈전이 생길까요? 백신은 바이러스만큼의 크기고 바이러스의 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의 돌기당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추출해서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세포가 돌기당 단백질들을 만들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이물질로 알아보고 우리 몸의 면역체가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전쟁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전체와 싸우는 것하고 돌기당 단백질하고 싸우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돌기당 단백질, 백신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적은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연습하는 것은 확실히 되는데 전쟁은 좀 미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그렇지만 직접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보다는 10분의 1 정도의 혈전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덜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 그러면 백신도 전쟁이니까 백신도 안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백신을 안 맞고 방역을 잘 하시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거뜬히 나오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은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백신을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맞으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그리고 백신을 맞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법을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요한 영양제, 비타민 영양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2년 동안 살펴보고 또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또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아연, Zinc 그리고 셀레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것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또 얼만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기도에서 일어나는 염증인데요. 기도와 호흡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기주머니, 폐의 공기주머니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그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인데요. 연구 논문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Zinc, 비타민 D, 비타민 C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Zinc나 비타민 D나 비타민 C가 결핍이 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Zinc나 비타민 D나 비타민 C가 결핍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인 사람이 더 추가적으로 섭취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가 하는 그러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구에 보시면 비타민 D를 혈액으로 채취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50 정도 됐을 때 사망률 Y 좌표에서 Y축은 사망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망률이 공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치는 30에서부터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30일 경우에는 사망률이 조금 있는데 50일 경우에는 사망률이 이론적으로는 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되면 사망률이 더 증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D 혈액 수치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의 혈액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검사하실 수 있으면 비타민 D의 혈액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것 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꼭 필요한 4가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0 인터내셔널 유닛에서 5,0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내가 정상인 사람은 2,000 정도 드시고요. 내가 조금 결핍이다. 좀 바깥에 나가고 또 햇빛을 보는 빈도수가 매우 낮다 하는 분들은 5,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1,000mg 그리고 아연, 징크의 경우에는 40mg 그리고 셀레늄의 경우에는 55마이크람 정도를 섭취하시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좋은 거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타민 D를 6개월 이상 혹은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이렇게 5,000 인터내셔널 유닛씩 매일 섭취하시게 되면 칼슘이 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오히려 비타민 K를 또 복용을 해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꽤 많이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0mg 이상이 됐을 때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의 경우에는 장기 섭취를 하고 복용을 해서 과잉 섭취가 되면 구리결피비나 빈혈 그리고 신경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머리나 손톱이 갈라지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과유불급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꼭 필요한 그 4가지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셀레늄 정제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과잉 섭취가 돼서 중독성이나 또 호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부작용 없이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제보다는 또 알약보다는 천연적인 음식을 소개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 속에는 절제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약과 정제에 비해서 음식을 하나하나 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의 10%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과유불급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과거에는 제가 무지갯빛 채소와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G-BOMBS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는데요. Greens, Beans, Onions, Mushrooms, Berries, and Seeds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초록빛 채소, 콩, 양파, 마늘, 고추, 버섯, 산딸기, 씨앗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소 비타민 D였죠. 그러면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 비타민 D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햇빛을 조이면 비타민 D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사람들마다 햇빛을 조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황인종이나 흑인들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려면 햇빛을 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황인들도 사실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은 특별히 겨울철에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통해서 어떻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을까요? 희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그냥 신선한 채로 드시게 되면 비타민 D가 한 10 인터내셔널 유닛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햇빛에 말려서 드시게 되면 100g당 4만 6천 인터내셔널 유닛까지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g이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 10g 정도, 10분의 1을 드신다고 해도 4,6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천 인터내셔널 유닛을 정제로 섭취하는 양을 10g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은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빛을 비추지 않으면 10 인터내셔널 유닛에서 많아 봤자 40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8시간 정도 햇빛에 말리게 되면 4만 6천 인터내셔널 유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7시간씩 14시간을 햇빛에 노출시키게 되면 26만 7천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가 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쪼이지 못하고 집에 있더라도 대신 버섯이 햇빛을 쪼이게 하면 그 버섯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하는 건 정말 좋은 희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후유증도 없고 다른 만성질환,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환도 예방하는 아주 좋은 혜택도 추가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말리시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버섯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셀레니움, 비타민 B, 섬유질, 구리, 칼륨 혈압을 떨어뜨리는 칼륨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린 표고버섯도 드시고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버섯 전골 같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이 추운 겨울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망입니다. 그리고 피망 중에서도 초록색 피망이 아니라 붉은 피망이 거의 두 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C를 127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정제를 1000mg을 복용하라고 했는데 피망은 거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식으로 드시는 항산화 효과는 거의 정제 1000mg이나 1500mg으로 섭취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음식이라도 실제적으로 몸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항산화 효과를 일으킨다.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은 있지만 그렇게 결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연이었죠.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또 무엇이냐 하면 여기 팥죽인데요.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지만 렌틀 스트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팥죽을 겨울철에 좀 더 따뜻하게 드시면 아연을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징크, 코로나 바이오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그 단계에서 차단을 하고 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틀 스트를 만드셔서 통물빵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레늄이 있는데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이죠? 바로 브라질 넛입니다. 하루에 브라질 넛을 4개 정도 드시게 되면 후유증 없이 여러분들이 셀레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백신과 백신 부스터는 외부 지원이죠. 외부 지원은 우리 몸의 면역체를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약이나 정제보다 항상 권해드리는 것이 음식인데요. 이번에는 G-BOMS를 통해서 소개 드렸죠. 비타민 D는 알린 표고버섯, 비타민 C는 붉은 피망, 징크는 렌틀 숲,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레늄은 브라질 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음식으로만 끝나기는 좀 아쉬워요. 사실은 생활습관 의학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음식만큼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운동만큼 또 어쩌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생활은 한 가지로 혹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섭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실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